Welcome to Korean Language Course. 저와 함께하는 한국어 과정반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페스토픽 한국어 1. 그레이스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받침 연습 2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곰 2. 달 3. 목 4. 방 5. 산 6. 입 3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책 식사 마지막 2. 눈 편지 손수건 3. 옷 낮 꽃 4. 밭 숟가락 젓가락 5. 굴 반달 수요일 6. 밤 마음 몸무게 7. 입 집 수업 8. 공 8. 공 한강 강아지 문장 읽기 연습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무리 2. 문을 3. 앞에 3. 앞에 4. 닫아요 5. 싶어요 6. 있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9. 앉아요 9. 앉아요 9. 앉아요 9.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창문을 닫으세요 2. 사진을 찍었어요 3. 책의 이름을 쓰세요 4. 물을 마시고 싶어요 5.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5. 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